월스 굿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여러분 저는 24-7 칠린 되겠습니다. 제가 또 구독자분들한테 좋은 비디오 하나 추천을 받았는데 이거 바이브가 너무 좋아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야겠어요. 처음 보는 래퍼인데 릴바토라는 래퍼고 피처링이 이제 모닝스타가 참여를 한 겁니다. 네이던노우라는 뮤직비디오가 10월 11일 날 업로드가 되었는데 이거 너무 좋습니다. 릴바토라는 래퍼 누군지 모르겠고 한번 알아갈 겸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합니다. 프로듀싱이 유명한 프로듀서 분이죠. 이분. 맨온도문 이분이 또 참여를 하고 있어요. 비디오를 보면서 더 많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야오키 렛스 길렘 툴 첫 음부터 들었을 때 아 이거 뭔가 느낌 되게 좋은데? 이 생각 많이 했어 목소리가 되게 특이하신 래퍼다 음 야 어 예 예 갱 해팟 뮤직비디오에 요즘 이런 슈퍼카를 타고 드리프트 하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확실히 그런 게 들어가니까 하입이 좀 있는 것 같아 아 아 저 이분 음악 진짜 좋아합니다 저 이렇게 하드하게 뱉는 모닝스타는 처음 봤어 와 하 어 미쳤는데 이거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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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nsense we gonna grow we gonna grow 굿 아 아... 어... 노캐프리스타의 진행자분 여기 보인 것 같은데 그쵸? 아 그걸 생각하려다가 까먹었어 잠시 와... 아 이거 되게 좋은데? 일단은 릴바토 하는 래퍼분은 영어랩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봐요 어 이거 되게 좋습니다 어 진짜 저 이거 좀 충격 먹었어요 모닝스타의 벌스에서 굉장히 하드한 그 벌스는 제가 처음 들었는데 약간 포스트말론이 왜 한번 각잡고 이렇게 좀 하드하게 뱉는 그런 랩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바이브가 좋네요 너무 투머치 하지 않으면서 무드는 계속 가져가는 약간 그런 느낌들 이거 진짜 좋습니다 아 나 순간 너무 좋아서 욕 나오려고 그랬는데 아 지금 참았어요 어 이거 진짜 마음에 듭니다 저 오 미쳤어요 이거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x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